말이 안되는... 그래 아가씨가 거의 핵... 발소리야? 옆집에 사람 있나봐... 아이 굳었어... 총이 있었어? 어떡해... 아 쟤 어떡해... 저거 붙은거 아니야? 너 맞출수는 있냐 근데 너? 이랬는데 총 졸라 잘 쓰는거 아니야? 어쭈... 너 총을 다 쓰면 어떡할건데... 총을 다 써가는거 같은데... 지금 몇발 안남았거든요... 총을 다 빼보자 앗쥬... 기름을 또 뿌려놨어... 총을 다 빼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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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어줘자... 너무 불쌍해 나 그냥 죽어줬어... 이런애들 주의있는거는...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불쌍해 뭐야 킬 당했으면.. CHOOish Woosh 여기엔 파밍이 잘되서 좋아 건물이 커 여기를 어떻게 읽어야 돼? 트라인 스테션? 트라인 스테션? zel 읽는 방법 좀 알지 bird 이렇게 맨날 들이박아야 되나 영어가 늘거 아냐 응? 이렇게 영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갑시다 총 너무 많이 보인다 어떡해 여러분 이걸로 할게요 아니 내려오는데 총이 너무 많이 보여 놀러 갈 건데요 해외에 총 이걸로 하면 되죠 여러분 이 총을 제일 먼저 보긴 했어 내가 이걸로 샷건을 이길 수 있을까 발수해 주려 와우 야미 100개 1킥 복은 못참지 누가 먹고 있을 것 같네 아직 안탈리긴 했네 아 나 폐뿌리 이씨 빨리 안겨두고 간다 끝 쪽에 쌓아 아직 싸움이 안 끝났거든 저기 탑 뭐 있었는데 차 타러 오겠는데 두 명 자 레동지 왔다 뭐지? 뭐지 왜 키디 안 났지 티 안 났지 도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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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킬 개꿀다 킬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차 뽑으러 가야지 웁쭈 너도 날 보고 있었어? 애살이라서 안 하고 싶긴 한데 뒤에 한 명 더 붙었네 삼뚜기여서 할만하거든 오른쪽도 좀 썼다 아니? 아니? 에이 항상 창문을 조심해야지 이래서 소음기가 좋아 뭐야 저건? 별똥별이야? UFO야? 뭐야? DMR 한 잔 들고 여포하는 눈사람이 있다? 나한테 오는 느낌은 서클 안으로 안 들어가고 왜 왜 게임을 그렇게 하는거지? 애들이 키를 막 주는 내역 어떻게 잡으면 잘 잡지? 뭔가 애매하게 세우면 다른 데가 된다고 아쉽네 나이스 오토바이 아 이거 얼음불 아 너무 느리잖아요 아이옵 쳐다보니 죽여야겠다 쏘는거야 내가 널 죽이고 간다 내가 뒤에서 뒤통수 맞아 죽는 하니 나도 널 죽이고 가 됐어 안죽죠? 대박이 따로 가는거야 어디였지 까봐 넌 안되겠다 넌 폭포장 나야겠다 안되겠다 나야 아이옵 뭐야 여기 있으면 싸워 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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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대기 올라가보자 엄마야 어떡해 보이나 본데? 내가 나갈 생각이나 해 거기 서클 인도 아니야 나갈 생각이나 하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죽었지 진짜 너무 안 좋다 어휘도 있겠네 이러다 또 폭발해 주거 자동차 폭발해 널 죽이겠어 아프지 야 너 총 쏠 때가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같이 4명 밖에 안 남았어 뒤에 없나? 이 뒤에 너무 있겠는데? 무서워 무서워 저 끝났다 1대1 아까 뚝배기는 시체가 어디였지 아까 뚝배기는 시체가 어디였지 이게 시체가 뚝배기는 모를누 모를누 머리 마신게 너무 아깝다 핵이야? 레벨 20 그치 그치? 뭔가 레벨이 낮으니까 핵이 안 낼 수가 없다 그치? 다시 갑시다 벽두리인줄 마지막은 항상 해결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랬다 여러분 다시 갑시다 전투 두부 이 두개 손에